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그룹 공채를 하죠 대규모 공채를 해서 사원들을 뽑은 다음에 부서에 배치시킵니다 근데 외국계 회사는 대부분 반대 역순으로 합니다 회사의 부서에서 결혼이 생기거나 채용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어링 매니저들은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뽑고 싶은 자리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인터뷰하러 갔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 지원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훌륭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성실한 젊은입니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 어떤 펑션이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고 흔한 게 이제 영업이죠 근데 여러분들 영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보시면 사장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영업 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영업은 그냥 이렇게 물건 들고서 이렇게 팔러 다니는 영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파는 프로페셔널 세일즈를 대부분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물건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도 관심을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은요 외국계 기업에서 여자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대부분 마케팅에서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마케팅에 지원하시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앤 마켓 어카운팅 여기는 이제 재무랑 회계죠 세일즈 마케팅, 파이낸스, 어카운팅 이 정도에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사람도 많이 뽑고요 그래서 이 세 영역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밖에 뭐 이런 펑션도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인사, 그 다음에 IT, 서플라이체인은 이제 물류에 관련된 일이죠 이 정도 펑션은 어느 회사든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펑션은요 홍보, 구매, 제조,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레귤러토리어 어페어는 이제 허가 등록 업무를 하는 거죠 이런 펑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펑션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찾고 준비하셔야 돼요